지방 간질환 환자 중 상당수가 비만이나 과체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체중을 줄이는 데는 다이어트가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이어트하면 이분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몸짱 전도사, 건강 전도사 안홀동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하는 건강 전도사 안홀동입니다. 요즘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지방 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특히 단 음료 때문에 지방 간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체중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간에 있는 지방 간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간단한 운동을 자주 함으로써 간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야죠. 할 수 있다니까 우선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나씩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여기다 넣으시고 만일에 상사분이 열받게 하신다면 무릎으로 치는 거군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들어. 여섯, 강력한 리킥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10개 하셨죠. 반대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 화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일곱. 확장된 propósito입니다. 된다는事을 어 resin dublio о Afterasprent안전과 수중 del fishermen doesписlen uzu off1000 일곱. 감사합니다. 3세트 5 6 7 8 9 10 1 2 3 8 9 10 깔끔하게 저희는 3세트씩은 해주셔야지만 간에 지방간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맛보기 정도고요. 앞으로는 술도 좀 줄이시고 단 음료도 적게 드시면서 지방간 미리미리 예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 건강과 생활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2 2 5 감사합니다.